한국국토정보공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계획을 이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시에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있죠. 예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언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내가 그 뜻과 계획을 내가 준비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너희들에게 이루어가겠는데 그걸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모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획한 일이고 그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들을 사람들로 알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고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친근해집니다. 예언이라는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이게 무겁고 좀 먼 것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약속이라는 말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왠지 가까워지고 친근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그 약속된 메시야, 그분은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본안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이 한 그 같은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었냐면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된 그 메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어떻게 정말 태어나실 것인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어떻게 했다고요? 살피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연구했다고요? 말씀 그대로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적인 해석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래야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내가 아들을 보내주고 그가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명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서, 숨겨서 예언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구분해내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옳게 분변하는 이유 같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분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런 뜻이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바꾸어 버리는 순간 거기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숨겨 놓으신 비밀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같은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알아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적용. 제가 용어를 달리합니다. 해석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연구하는 것이죠. 해석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잘 해석을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받게 되죠.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영적인 교훈을 얻고 영적인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영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정확하게 그들이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 뒤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20절과 21절을 쉬운 성경 보전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우서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 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예언은요.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아 이건 이런 것일 거야 하고 바꾸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러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떠오른 어떤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가 예언한 것입니다.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크리스토께서 어떤 예언과 약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보니까 47개의 칸을 나눠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건 분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유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크리스토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셨는가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보내주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그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나 살펴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을 다 확인해보셔야 돼요. 확인해보셔야만 이것이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자들이 잘 연구해놓아서 구약성경에 예언해놓은 것과 그 다음에 뭐 있죠? 신학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것까지 다 밝혀놓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연구하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일일이 한번 시간 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구절을 찾아서 확인해보시면 아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리하게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예언에 이유가 있죠. 목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바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예언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은 점진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첫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좁혀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좁혀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왜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언이 좁혀올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학자들이 그때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정확하게 이 점진성을 가지고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 따라와서 그것을 연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점진적인 개시를 갖다가 그들이 무시하고 그냥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실 일들 그가 나타낼 권위와 능력과 그 모습만 기다렸기 때문에 오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점진성을 우리는 보고 그 목표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정말로 이게 한 분을 향해서 모이고 있는지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흐트러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예언돼서 어떤 사람이 이룰, 이루어낼 모습,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을 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한 점을 향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고요. 우리 교제를 보시면 여기 화면에서 잘 안 보이니까요. 교제에 보시면 예언들 해갖고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몇 가지만 전체를 다 다뤄볼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그와 같이 점진적인 계시로 점진적인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앞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자가 나오고 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오고 아 이것을 영적으로 그냥 여자와 뱀은 서로 원수 시간이 되겠구나 이걸로 해서 딱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여자가 나오고 그 뒤에 이 말씀에 숨겨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싹 숨겨서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갑작스러운 단어를 꺼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여자라고 하는 여자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어 속에 우리가 숨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하고는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아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누군가가 태어나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방해를 하시오. 맞습니다. 하나는 방해를 하고 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실패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능숙하게 실패를 합니다. 우리들도 실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뜻에 우리가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실패하잖아요. 사람은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방해하는 사단의 그 방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구원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하와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가 구원자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주겠죠.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여자에서 태어났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여인에게 이 하와에게 계속해서 그걸 혼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 어떠한 분을 예언해 놓고 있는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약속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발을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려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또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구분해 보면 그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삭에게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이루어졌죠. 이삭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원수를 이긴다. 원수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삭의 생의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누군가 하는 것들을 연구가들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숨겨놓으셨구나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기에 숨겨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내시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또 숨겨져 있죠. 내시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건 그냥 아 이삭이 참 큰일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삭의 생의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가난한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그가 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이삭에 대한 방해는 누가 방해가 될까요? 이스마일이 방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실은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일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난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그가 이스마일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막습니다. 이스마일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하다는 방해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다지파에서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 지금 어떻습니까?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유다지파로 계속 좁혀지고 있죠.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살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오나는 그가 형을 대신해서 그가 다음 자손을 보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가 어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셀라가 있는데 이 유다가 셀라를 혹시 이 셀라까지도 죽게 될까 봐서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이렇게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또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의 실패와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행해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더 좀더 좁혀집니다. 유다지파 그 다음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뜹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떠오르게 됩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다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도 역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지혜와 부와 그 생명까지도 그가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서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그래서 부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가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예언해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천여역에서 태어날 구원자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여가 어떻게 사람을 낳느냐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천여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지금도 어떻게 천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지금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도록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해서 예언을 계속해 오신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사에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천여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천여에게서 태어날 뿐 그런데 그 모든 계보가 이미 만들어졌죠. 아브라함부터 유다지파로 해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천여가 태어나야 된다는 이 계보가 점진적으로 완전히 다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이루어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지만 결코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약, 시험, 고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코 단 한순간도 신성이 손상받지 않았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오해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여기 보시면 시험, 고난, 죽음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여역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뜻을 이루기 요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근본적인 계획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점진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신다고요? 천여역에서 태어날 한 아들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같은 이름입니다. 인마 누엘이라고 하죠. 인마 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막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성막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금도 있고 노트 나무도 있고 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성막을 만들 때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거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습니다. 성막은 온전히 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그런데 그 성막에 누가 계셨다고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지하신 것이에요. 금은 금은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금도 이 땅에 있는 물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금과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내가 임하겠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언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속재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다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을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오신 것이 임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성막이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예표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그분 그분은 사람의 몸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신성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분을 우리가 인성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성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이 되신 뒤에 뭐가 붙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강조해야지 사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죠. 회방 넣죠. 그리고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살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베들레임으로 와야 됩니다. 베들레임이 왔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할 얘기인데 제가 미리 했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와 같이 지금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사단의 방해와 사람들의 실패가 과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과 기획을 망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일곱 세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무죄시대가 나오죠. 이 무죄시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이 그대로 그대로는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세대는 무죄 세대로 불린다. 아담은 단지 무죄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도록 능동적인 거룩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아담의 거룩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성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나중에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성은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거룩성은 그가 자신 앞에 놓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확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죄시대 아담의 도덕적인 상태는 확증되지 않은 피조물적인 거룩성이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능동적으로 죄를 거절하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멸할 수 있는 거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은 어떤 거룩성이냐면 백지와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것도 그릴 수 있죠. 거룩함 정말 깨끗함 거룩함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는 그거 같은 그릴 수도 있다는 죄를 우리가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담과 하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은 백지와 같은 것이다. 얼마든지 그가 거기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룩성이다. 하나님과의 거룩성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은 어떤 거룩성입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다고 하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거룩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성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또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게 될 때 그의 삶에서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은 거룩성을 우리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도 그렇군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거절하고 죄를 이기는 그와 같은 삶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들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냥 둬도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성으로 살아갈 것이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거룩성을 요구해야 됩니까? 같이 같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하는 이유 같은 것을 그에게 요구해야지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실패하고 형제도 자매도 실패하기 때문에 함께 함께 닮아가자 하는 거룩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왜 실패했느냐고 우리가 왜 거룩성을 해쳤냐고 정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제가 좀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성을 하나님을 닮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나아가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세대는 양심 또는 자기 결정의 세대라고 하죠.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장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 양신대로 한번 결정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자기 양신대로 그럼 네 스스로 한번 결정해 보아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 자기 양심의 시대가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서 끝나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 몇 사람 나온다고요? 아벨 에노 노아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900세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사람이 세 사람밖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이. 사람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양심대로 한번 성겨봐라 하지만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세대는요. 인간 통치 세대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한번 여기 가면 스스로가 조직을 세워서 권력을 권위를 가지고 한번 다스려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와 같은 인간 통치 세대는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요. 바벨탑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거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자기 사람들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길 원했습니다. 그렇죠? 아단과 하와에게도 그들을 무지하게 만드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길 원했지만 그들이 실패했고 노아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게 원했지만 동행한 사람은 아벨 아벨 그 다음에 에녹 에녹은 참 놀랍죠. 그리고 노아 그들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인간통치 시대에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탑을 쌓고 하나님과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대는요. 약속 또는 족장 통치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부터 족장을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요셉과 그 열두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이삭과 동행하셨고 야곱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은 특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타 나람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거절했거든요. 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애소를 속여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바타 나람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있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돌아왔는데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아넘겼죠? 시기에서 그리고 그를 거의 죽여서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의 열 명의 형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거기서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모세의 율법 세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이미 계셨고요. 지성소에 계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성전을 가지고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우상을 따라갔고요. 부지런히 개명을 어겼고 부지런히 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취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이방민족의 파라버리까지 해버리십니다. 노예로 파라버리십니다. 다시 돌려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유다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여전히 사람은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회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글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에 교회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에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교회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는 데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 글쓰를 증거하는 데서 실패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번영복음이라고 그러죠. 잘되는 것 복받는 것 건강한 것 부자되는 것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는 십자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마치 구원받는 게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나 구원받는 거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세대는요. 천년 왕국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대에 마셔서 이제 천년 동안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전능의 왕으로서 전능의 왕으로서 공의와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을 천년 동안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천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다스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를 받은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을 다스리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반역을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거든요. 맨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천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단을 무적역해서 잠깐 놓아줍니다. 그때 사단이 온 왕국을 다 미혹해서 주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실패로 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실패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성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실패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이끄셔서 완벽한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펴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약시대에 예언해 놓으셨고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셔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